What's one step towards reducing microplastic release? This is a story of a Samsung employee. DA 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박예리입니다. 생활가전 사업부에서 세탁기 기획을 맡고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.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%가 합성섬유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, 이걸 줄이는 첫 스텝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. 우리 역할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, 이런 연구를 통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와 필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,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, 파타고니아 브랜드와는 또 어떻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를 계속 과정을 SNS를 통해서 소비자분들께 공유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세탁기의 거품보다 더 섬세하고 많은 양의 거품을 통해 빠르게 옷을 세탁합니다. 이는 옷감이 덜 마모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훨씬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 최근 미세플라스틱을 걸러주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필터도 개발이 되었는데요. 마찬가지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98%까지 걸러줍니다. 지금 수익을 쿠키를Se 수익을 사용해 보ensions칫도다가 변화가 있으면 번조하지만 변화가 그래서